안녕하세요. 팔레온고 문장계 판변TV의 박환경연원입니다. 2023년 1월 15일자 팔레온고 형사 전공의와 담당 교수 사건입니다. 성공일은 2022년 12월 1일이고 상검번호는 2022도 1499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업무상 과제치사 사건이고 의사들이 피고들입니다. 피고에 상고했는데 파기환송됐죠. 내용을 보시죠. 이 피고인 A는 병원 소화기내과 위장관 파트의 임상 조교수입니다. 교수죠. 병원의 위장관 파트의 조교입니다. 교수. 피고인 B는 2년차 전공입니다. 전공이라는 것은 레지던트 과정이죠. 레지던트 2년차. 인턴 다 거쳐서 국가보실에서 의사자격증을 받았고 2년차 전공이죠. 1년차 아니에요. 2년차. 그런데 교수의 지도를 받는 사람이죠. 임상교인 A라는 사람은 2016년 6월 25일 날 피해자한테 신경과류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피해자. 사망한 피해자인데 신경과류부터 전화를 받아서 피해자한테 부분 장폐색 원인 간배를 위한 대장내시경 필요성을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고 피고인 B가 전공이 레지던트죠. 레지던트 B가 2016년 6월 26일 날. 이날은 토요일이었던 것. 추일이었어요. 추일 날 배변 진행을 확인합니다. 피해자의 배변이 나오는지 대장이 재병이 확정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대장내시경 검사가 가능하다고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담당 교수인 A한테 전화로 설명을 합니다. 환자 동의를 얻어서 다음날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한 준비 절차로서 장전결 시술을 시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말하고 그렇게 하라. 승인을 얻게 됩니다. 장전결 시술이라는 것은 대장내시경을 위해서는 장을 다 비워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변이 나오니까 괜찮겠는데 그래서 설사약 비슷한 걸 쭉 넣어가지고 장을 깨끗이 비우는 거죠. 이걸 장전결 시행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레지던트 B는 일반적인 장전결제 투여량을 처방을 하고 당직 전공의에게 구체적인 사항을 인기하지 않고 퇴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일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피해자가 장전결 시행 중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지던트 B는 유죄가 인정됐어요. 문제는 A입니다. 담당 교수의 A. A는 과연 지휘감독 책임에서 책임이 있느냐. 즉 업무상 과제 취사에 책임이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죠. 즉 담당 교수인 피고인 A는 전공 예지던트 B에 대해서 지휘감독의 책임이 있는가. 이게 문제가 됩니다. 대응을 뭐라고 하냐면 장전결 시시. 이렇게 대장내시경을 부분 장패색이 있는 사람에서 부분 장패색 환자에게 주의를 요하는 것일 뿐 금윗이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장전결 시행이 금기되는 건 아니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주의만 요구하면 된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전공이 B의 의료적 경험 지식이나 경험 부족이 한 게 아니라 단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정확히 나오진 않아요. 어쨌든 이렇게 장패색이 되면 장전결 시행을 할 때 계속 상황을 지켜봤어야 됐어요. 그런데 뭔가 잘못한 거죠. 그래서 이 전공의 B가 내과 2년차 전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화기 내과 위장관 부분의 업무를 담당한 경우에 미흡했거나 적절한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렇다면 담당 교수 A가 특별한 주의를 감독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그런 게 없다면 이 정도 되는 2년차 전공이라면 이거는 담당 교수가 지휘감독이 있다는 만으로 책임이 질리는 건 단정할 수 없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어느 정도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지휘감독에 하여 있는지 이거의 문제에 대해 담당 전공 2년차 전공인은 이 중간 애매한 지점이 있다는 거죠. 애매한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 2년차 전공이라면 담당 경험이 미흡하거나 적절한 업무 수행이 기대하기 어려우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아래로 내릴 수 있다는 거고 그게 없다면 동등한 지휘로 볼 수 있다는 이 의미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분업화된 의료행위가 있어서 협진과 같은 대등한 기회에 있을 경우에는 다른 의사의 과실이 이 사람 책임을 인정할 수 없어요. 반대로 수직적 분업관계에 있어서는 주된 의사는 주된 의사 교수는 의료행위의 내용에 적정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할 업무당 주의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 관계에서도 이렇게 전공의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대등한 걸 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수직적 분업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이 그런 경험에 미흡했거나 혹은 특별한 어떤 지휘감독이 필요한 사항이었거나 이런 사항에는 수직적 분업으로 봐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대등적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휘감독 하에서도 전적으로 위임된 걸로 볼 수 있다면 위임한 의사는 위임받은 의사의 과실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담당 교수는 책임을 꼭 물을 수는 없다라고 보게 된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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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